오늘 리플레이할 영화는요. 세계가 사랑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긴장감이 감도는 공동경비구역. 이때 홀로 남은 이수혁에게 다가오는 건? 강아지? 어떤 감독님의 커리어가 완전히 다른 챕터로 가는 작품이었죠. 송강호 배우님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개새끼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지. 이 감독님의 경제사 나오잖아요. 경제사 나오죠. 내 XX라! 자려주세요. 배우들의 케미가 너무 중요한 영화가 많으신데요? 저 배우들이 정말 친한가 보다. 내지는 이 배우들과의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더 신경 쓰셨던 게 아닌가?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는 뭘지 기대해보면서 비디오 리플레이!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는?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는? 감사합니다.